어 자세가 안좋아 세팅 야야 오케이 다시 살고 오케이 여기 살고 여기 세팅 좋아요 살고 세팅 자세 어 여기 팔죽 안피네 높이 피고 오케이 살고 오우 다 죽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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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자세 더 팔 올려야 돼 팔 더 더 앞으로 보이고 오케이 기억해라 쭉쭉쭉쭉쭉 고개 숙이고 손바닥 위로 다시 살고 나이스 자세 좋아 살고 어 이거 뭐야 이래 더 높이 오케이 더 높이 올려보자 오케이 더 높이 올려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